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올가을의 파업 캠페인, 오늘은 경북대병원 노조를 만납니다. 23년 10월 첫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강소 구민 여러분 오늘부터 투표하실 수 있고요. 저는 윤세민 리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일 나와야 되는 북극여우 소장이 저한테 감초를 줘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향이 없어지질 않아요. 시커먼 입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극여우 소장과는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서 올 가을에 그 알실의 퇴제 중에 하나가 북유럽 문학이에요. 아 돌아오는군요. 돌아오죠. 북유럽 문학을 몇 분이 다뤄주실 건데 먼저 북소장하고 할 거예요. 어 근데 북소장님 말고 또 다룰 분이 계세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해요. 저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 박해 문학관이 있죠? 아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안 했는데 북유럽 신화 첫 주자로는 북극여우 소장이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그건 내일 들으시고 그럼 제가 그냥 티저예요? 전공 필수 교양쯤으로 해둡시다. 티저 무시로? 자 그리고 오늘은 파업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경북대병원에 파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큰 어려움은 병원에서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병원의 직원들을 응원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송 끝머리 알려드릴 겁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축제 같은 걸로 한대요? 파업 기념에서? 파업 기념사문 축제 같은 걸 한대요? 아니 왜 우리 노동농 락스타 임종린 지혜장? 네. 임종린 지혜장 단식하고 그러실 때마다 청취자분들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중구에 대구시청 있잖아요. 바로 옆에 경북도 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문화재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파업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뵙죠. 광고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순호조 파업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어를 막아줘 니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간호사가 모자라서 방치되면 어떨 것 같아? 어... 죽지 않을까? 코로나19 이후에도 간호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10%뿐인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순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예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29 데이즈 29 데이즈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그리고 독일의 더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도 받았고요.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입니다. 가능합니다. 타사품질 대비 여전히 너무나도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일 안 해도요. 이 가격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곧 회사의 역량입니다. 네,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 중형, 대형, 오버나잇, 드림핏, 입는 생리대 그리고 유기농 코튼 소재의 생리대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선택, 29 데이즈를 눈여겨보세요. 29 데이즈는 XS 몰에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그렇지요.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올가을의 릴레이 파업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지회의 변혜경 조직 부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혜경 조직 부장이고 저희는 경대병원 지회가 아니라 분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어려워. 굉장히 마음이 상하네요. 차이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간호의 차이예요. 모르는데 마음이 상하실 것까지야. 약간 섭섭하다, 약간 이런 거. 경북대병원 분해에 변혜경 조직 부장이 나와주셨고요. 오늘 지금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네, 대구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한 2시간 걸리죠? 네네, 몸이 노세해서 2시간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리고 또 올가을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엄청나죠. 이게 9월에 저희가 이 인터뷰를 준비할 때만 해도 몇몇 곳들, 10월에 인터뷰할 곳들은, 노조들은 파업이 결정 안 난 곳들이 있었어요. 네네. 경북대병원 분에도 그랬죠? 그럼요. 저희도 지금 파업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언론에는 11일에 파업한 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정한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병원에서 100% 수용을 한다면 굳이 파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밖에서 얘기했는데 노조의 모든 요구를 남김없이 다 들어주면 파업 안 해. 걱정하지 마. 파업을 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파업을 왜 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답니다. 경북대병원에 드리는 힌트입니다. 다 들어주면 파업은 없습니다. 그럼요. 파업을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인터뷰를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 들었던 게 많아요. 병원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것저것 많이 요청해 드렸는데 경북대병원 노조가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병원이면 파업 안 나기 좀 힘들겠어요. 저희는 늘 얘기 드리지만 병원 측이 100% 들어준다면 저희는 안 나올 의향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최대한 짧게 경북대병원분에 있었던 일들, 경북대병원의 직원들이 경험한 일들 정리해 주신 걸 좀 여쭤볼게요. 네. 들어오시죠. 좋아요. 환경관리직 특별청소 시간의 미지급 1번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단체협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체협약이 법보다는 상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롱롱 타이머고. 그때 정한 게 이제 그 시간이, 시간에 발생을 안 하더라도 지급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간호가장이죠. 이제 특수 파트의 간호가장에 이 사람들 시간회가 발생하자는데 왜 시간을 주니?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니? 이래서 인사팀에 꼬질러요. 인사팀에 꼬질러는데 이 인사팀이 또 알아보지도 않고 얘들을 시간회를 또 닦았네요. 이 특별청소 하시는 선생님들 걸. 그래서 우리가 너네 미쳤구나. 너네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특수 가장의 말 한마디에 시간을 닦았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말 격렬하게 붙었죠. 롱롱 타이머고긴 한데 그래도 이유들은 보통 비슷할 거라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외 수당을 딱히 정해진 규칙 없이 다 주기로 하자는 단협이 보통 생기는 이유는 회사 측이 대부분의 병원 아닌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측이 임금을 조금 올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노조가 눈 감아주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임금 임상은 요만큼만 하기로 하고 우리 퉁쳐주는 걸로 합의할게 하고 노조가 손 내밀어주는 게 보통 시간의 수당을 다 주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거였죠? 경북대 병원도.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는 이제 하는 만큼 해줘야 되고. 그랬다가 뺏었으면 임금 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간호부에서 하려고 했던 888일 소위 말해서 8시간, 8시간, 8시간을 일하는 거를 노동조합에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죠. 간호부가 임계 타임 없이 8시간, 8시간, 8시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귀에 딱지 앉은 게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그걸 사측이 제안한 거예요. 해서 이제 그러면 시간에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사측이 그러면 시간에 보존해 줄 테니까 제발 888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눈 감아주고 갔던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호흡을 좀 느리게 해볼게요. 8시간, 8시간, 8시간이라는 건 하루 24시간에 굴러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면 24시간이 채워지니까 3교대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 8시간만 일하는 거니까 이건 시간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병원 측이 해석했다는 건데 그렇죠. 저도 큰 병원 한번 이게 다쳐봐야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저도 큰 병원 가서 한번 들어누어 봤는데 인수인계는 1분 내에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죠? 거의 쇼미더머니 래퍼 수준으로 짧게 하면 20분. 거의 랩을 발사를 해야 돼요. 이 환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계속 하면서 계속 넘어가요. 목걸이 받을 때까지 20분 걸린다. 목걸이 받아야 돼요. 다음 인계자에게. 오케이, 너 통과했어. 목걸이 주면 그게 끝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20분.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인계 타임을 주지 않고 888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했고 그때 그 10여 년 전에 롱롱타이 보고해서 그러면 시간에 수당을 줄게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일부 수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측에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갑자기 또 시간에 수당을 까게 된 거였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노조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건 수가.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러 놓은 만행을 또 자기들이 또 이걸 모르세요 하면서 시간을 이제 찾아갔는데 뺏어갔는데 저희는 또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시간의 수당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본 적도 없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네. 이걸 왜 어떻게 하게 되었니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튼 24시간은 셋으로 나누면 8시간이잖아. 그냥 뭐 이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퉁쳐버렸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고 거의 진짜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죠. 일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우리야말로 쩔이더머니처럼 해야 돼요.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예측 가능한 일반인들도 예측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연차 감소된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이게 약간 찌란시처럼 이게 들어왔어요. 내용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이제 어떤 과에서 우리 조합원이 연차가 한 개가 깎였다는 거예요. 연차가 깎였다. 네. 왜 깎였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1년차 미만인데 1년차 미만은 월만근을 해야지 이제 월 이제 오프가 생기잖아요. 한 개가.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 시기여서 코로나가 걸려서 병가를 들어갔어요. 아 코로나 병가. 네. 그런데 그 병가는 만근이 아니래요. 심지어 저희 병원은 코로나 병가가 유급이었어요. 단협이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법으로 해석해도 국법으로 해석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너네가 지금 하는 만행이 무슨 작태니라고 저희가 또 항의를 하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주지 않아요. 네. 주지 않고 계속 노무사에게 뭐 답변을 의뢰해놨다. 그래서 주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러면 너네만 노무사 있냐. 우리도 노무사한테 의뢰하겠다. 그럼요. 그냥 서로 한번 붙어보자고 했는데. 하늘 아래 어느 노무사가 병가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심지어 저희 병원은 코로나 병가가 유급이었어요. 유급이라면 이거는 출근했다는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깐 거죠. 그런데 이 인원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알뜰하게 깎았을까? 그럼요. 엄청나죠. 이런 진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것도 또 이게 만약에 범법이라면 아주 조직적인 것이 조직이 나서서 이 계산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몰래 하루씩을 다 빼앗았을 리가 없잖아요. 실수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보겠죠. 유리한 법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연차를 하나 빼고 연차수당을. 잘 봐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잘 봐볼게요. 잘 봐요. 법이 애매한 게 이게 병가가 무급일 때는 사측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병가가 무급일 때는. 네. 무급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병가가 유급이죠. 단협상으로. 네. 단협상으로 유급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별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또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단협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나. 알았으면 막았죠. 인류는. 그런데 그러면 이 단체협약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를 생각했을 때 너네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거를 월차를 까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측이 그럼 알겠다. 그러면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얘들은 솔직히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깠으면 그 돈 엄청나게 굳은 거죠.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인원이 거의 한 300명이 넘어요. 300명. 네. 회사 경영팀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칭찬받을 만한 먹돈이었겠네요. 그럼요. 이런 게 많다고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항목을 그대로 읽어도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래 진료부서 유급 휴게 시간 보상. 이게 무슨 사안입니까? 외래 진료를 가보셨죠? 대학병원에. 많이 가죠. 네. 그랬을 때 점심시간 넘어간 적이 있나요? 저는 일부러 피하니까 모릅니다. 되게 좋은 시간대가 좋네요. 보통은 인기가 있는 교수들 시간을 잡으면 보통은 1시간 딜레이 되는 거는 허다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11시 반에 예약을 해요. 환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막타임이라고 해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끝나봤자 12시 반 아니면 1시가 돼요. 그런데 저희 점심시간은 12시 시작하는 부서도 있고 12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점심시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 외래를 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고민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11시 반에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12시 40분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물론 나와서 안 아프게 된 뒤에는 슬쩍 고민해 볼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도 점심 먼저 먹지?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이 예약을 잡지 마라가 아니라 저희는 환자를 생각해서 이거 진료는 계속해야 되는 게 맞다.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그건 당연히 돈으로 금융치료해야죠. 네. 유급휴게죠. 그러니까 이걸 유급휴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진짜 반대를 했었어요. 아니 이거 법으로 걸리고 점심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럼 가져야 되면 외래 진료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두 배로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점심시간을 돈을 줘서 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병원은.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 들었다. 그래서 제가 또 외래 출신이라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또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담당했던 교수님은 심지어 거의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진료를 받고 그 오후에 다음 다른 교수가 보는 진료 시간까지 오버랩돼서 진료를 봤어요. 그런 경우가 흔합니까? 그 교수님은 가끔씩 그렇게 돼요. 두 가지죠. 너무 인기 있거나 아니면 좀 성의껏 상담을 하시거나 진료를 하시거나. 그 교수님은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면 모두가 힘들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럼요. 그게 좋은데 그걸 좋은 걸 계속하게 두자면 돈을 더 써야죠. 병원은. 그럼요. 돈을 쓰면 돼요. 직원들에게 그만큼의 금융적인 보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되게 미안해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럼요. 이건 생각보다 많은 병원들이 이럴 것 같네요. 종합병원들이. 그럼요. 그래서 유급 휴게 시간을 저희가 작년에 이걸 받아 냈는데 합의사항으로 받아낸 병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 승리한 병원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편세권 이사. 편의점 있는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노조 사무실을 편의점으로 이사시켰다고요? 편의점 근처로? 네.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왜요? 설명해 주세요. 원래 경대병원의 노동조합. 특히 제가 있는 분회거든요. 분원인데 분원이 다른 지역에 있고 그 지역의 노동조합 사무실은 거의 외딴섬. 거의 외지예요. 조합원이 거의 찾아올 수 없는 외딴섬 같은 곳에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을 하나 더 지었거든요. 증축한다고. 그런데 그 건물에 처음에 이들의 계획은 또 그래요. 그 건물의 지하 4층이었나? 3층에 또 쳐박으려고 했어요. 지하 4층? 지하 4층인가 3층에 쳐박으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 들어가는 곳은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이제 쟁취해놓은 거죠. 쟁취를 했는데 이제 거의 거기가 지하 1층이긴 한데 편세권과 그다음에 각종 이제 커피 전문점이 있는. 보통 큰 병원이 건물 새로 지으면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런 예쁜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곳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와. 그거 어떻게. 정말 이것도 우회 걱정이에요. 부동산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병원 측을 응원한다는 게 아니고 병원 측에 진짜 싫었겠네요. 네. 병원 측이 이 자리를 정말 주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어요. 주게 된 게 원래는 예전에 이동 4층이라고 원장실이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그쪽으로 원장실을 가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를 노동적 사후실을 달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지하세계에 살아야 되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원장이 통 크게 한 번 쌌어요. 노동적 너 줄게. 라고 이제 그쪽이 거의 이제 마운틴 뷰예요. 이제 이동 4층이라는 데가 마운틴 뷰인데 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직원 휴게실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법령이 나왔어요. 뭐요 그게? 그 직원 휴게실. 무슨 100인 이상, 200인 이상의. 아 그거. 네. 그런 사업체는 직원 휴게실을 갖춰야 되고 거기는 무조건 지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 다시 치고 들어온 거군요. 지금 너네들이 쓰는데 아니면은. 그럼요 공간이 없다. 법에 맞는 휴게 공간이 없대. 나가줘. 나가줘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곱게 못 나가지. 그럼 자리를 좋은 데 줘야지. 라고 해서 이제 편세권을 얻어낸 거였죠. 그래서 원장이 얼마나 배합했는지. 아 이걸 꼭 줘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노다지 땅이거든요. 아 일부분 지금 대부분 자랑도 몇 개 있군요. 아 그럼요. 우리 노조 잘 싸운다. 네 그럼요. 경대병원 분에는 이제 한강 이남에서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아 그래요? 아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좋아요. 네. 좀 더 찾아보죠. 이건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이건 병원 아닌 다른 회사에도 흔히 있는 좀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취업규칙 변경 확인서를 사측이 받는다. 네네. 아 이거는 이제 항상 매년이래요. 이제 이 사측이 약간 간을 보는 듯한. 예전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14년 15년도에 그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단체협약을 거의 다 후퇴하고 다 물리라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그걸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라는 이제 이걸로 강제적으로 받아요. 조합원들한테. 이제 거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둬놓고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의 정신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표인 노조 측과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개별 직원들한테 받으러 다니는 건 강압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 당시가 제가 사악이 나는데 다른 회사들 이야기를 듣던 게 이 동의서를 받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든 불법적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는 노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확인서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확인서는 약간 그보다는 좀 덜한 단계인데 단체협약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취업규칙이. 네. 바뀌니까 이걸 대해서 확인을 해라라고 이제 사인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확인서를 받다 보면 이제 이 직원들, 조합원들이 이제 익숙해져요. 취업규칙 동의서라는 거, 확인서라는 거에. 그러면 나중에 동의서라는 것도 받게 된다면 이 사람, 이제 직원들은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이걸 저번처럼 하면 되는구나. 연습시키는 거다. 그럼요. 이게 사람이 의외로 진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런 게. 그런데 알고 보면 분명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 확인서나 동의서 안에는 노동조합의 단협을 약화시키거나 최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집어넣어져 있거든요.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아직까지 사측이 그런 적으로 도발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분해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자체를 받는 거는 저희는 한 번 크게 대인적이 있잖아요. 2014년, 15년도에 동의서를 받았던 이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지 말라고 하고. 성공한 경험이 쌓이면 그런 짓을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그렇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잠정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노조가 합의해 줬는데. 그럼요. 굳이 개별 간호사들한테 다 따라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해요? 매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고요. 아마 올해도 똑같이 들고 올 거예요. 이것도 지금 파업 이슈 중 하나군요. 그러면. 네네. 불법의료근절 TF팀.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간호사들이 목적까지 쌓인 거죠. 작년에 이제 어떤 저희 간부입니다. 이제 간부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 간부가 너무 자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불법의료 지시사항들을 다 캡쳐를 해서 왔어요. 불법의료 지시사항. 네네. 그게 그때 이제 교섭식이었고 그러면 이걸 교섭식이니까 너네가 한번 발표를 해서 원장 앞에서 얘기를 좀 해라. 그래야지 이게 생생하게 전달이 될 거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원장이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원장은 또 내과 계열이어서 자기가 처방을 굉장히 잘 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의사가 처방을 안 되니라고 부터 시작해서. 그 디테일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해 선생님들이나 하는 일을 다른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시킨다거나 아니면 흔히 이제 보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시킨다거나 법적으로 의사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을.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문서로 계속 적어서 시킨다. 문서도 아니죠. 이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서는 아니고. 네. 문서로도 문자를 보낸다든가. 문자로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효력. 법정에 들어가서 증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팍팍 남긴다는 건 되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병원장한테 들려줬더니 병원장은 자기가 처방전을 잘 쓰는 사람이라 잘 이해를 못하더라. 네. 그럼요. 왜냐하면 내과 계열은 좀 잘 써요. 처방을 좀 잘 내거든요. 잘 내는데 외과 계열이 문제예요. 외과 계열은 지나가듯이 얘기해요. 이거 내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두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시 처방. 그건 이제 서면으로 남길 수 있어요. 이 환자 앞으로 약을 내주세요. 또는 이 환자 앞으로 물리치료 내주세요라든가 이 환자 결과가 뜨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이런 걸 해요. 개인 폰으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요. 오이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간호사들은 계속 거기에 메어서 24시간 그 의사한테 메어서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좀 소위 약간 좀 폄하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은 환자 곁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계속 메어서 이 결과 뜨면 의사한테 보내줘야 돼. 의사가 또 안 보면 전화해서 이 결과 보라고 해야 돼. 이 모든 시간이 메어 있고 그러면 환자한테는 정작 말을 붙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것 역시 환자를 돌보는 일이긴 하지만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원래 해도 시간 모자란 원래 환자를 돌보는 일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이거 다 메이저 언론들의 소개 다 됐던 건데 원장님이 고작 내과라는 이유로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되게 선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공문을 낼 테니까 공문을 내면 불법 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쉬울 거면 간호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파업에 나왔는지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원장님은. 네. 그래서 저희가 공문 낼 건 내시고 너네 할 건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한다는데 이걸 의지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놀랍네요. 병원 내에서 병원에 평생 있었던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렇게까지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게. 네. 그럼요. 그래서 너네 할 건 다 해보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일단은 불법 의료 근절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합의를 받고 올해 처음으로 회의 구성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보통 그렇다면 불법 의료 근절 TF 같은 걸 병원에서 만든다고 하면 노조 주도일 경우가 많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계속 쪼죠. 좀 더 힘든 쪽이 그쪽이니까. 그럼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보수 정부이기도 하고 국가가 한다 그러고 국가가 안 하는 일들이라서 병원이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럼요. 관심이 없어요. 시간에 수당 신청 못하게 하는 방식은 뭡니까? 이것도 다 보던 거구만. 이거 되게 진짜 웃긴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에 신청을 하려면 부서별로 달라요. 어떤 부서는 되게 쿨해요. 저희 뭐 이거 시간에 신청합니다. 이러면 부서장이 그래 그렇게 해 라는 부서가 있고. 부서장 랜덤 운 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서장들은 특히 간호부는 거의 없죠. 간호부 중에 부서장이라고 하면 수 간호사입니다. 수 간호사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고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냐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환자를 보다가 어떤 시술이 필요하여 뭐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라고 넣으라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이제 차트만 봐도 나와요. 이 환자가 언제 시술을 들어갔고 언제 시술이 끝났으며 그다음에 응급사항이 언제 터졌고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지 차트만 봐도 나오는 걸 부서장은 이걸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넣으라고요. 다른 작업장이면 몰라도 병원이면 자동화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은 시간을 잃 수밖에 없다 오늘. 자동화는 이미 되어 있고 부서장이 눈치껏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료를 이 차트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순진하게 해석한 거네요. 간호부장은 애써 외면하도록 교육받은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요. 이게 무슨 지침이 나오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걷다 대고 이제 중견 간호사들이 차트 보라고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요즘 같은 말룽강, MZ세대 이런 걸 떠나서 간호부 자체는 문화가 달라요. 대둘 수가 없어요. 까라면 까야 돼요. 그래서 수 선생님 차트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해요. 이게 되게 흔한 수 선생님. 그런 어치는 잘 모르네. 아, 수 선생님이라고 안 하면 난리납니다. 아, 수 간호사?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반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거야말로 흔한 일이긴 하죠. 그 억압과 괴로움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관리자를 정하는 건 보통 사측논무의 흔한 원칙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러면 간호부 자체가 제일 빡셀 것이다. 실제로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병원장, 직선제 선출 안 해요, 여기? 아우, 웬 말입니까? 저희는 참여 자체를 못합니다. 저희가... 직선제를 선출하긴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기타 공공기관은 직선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예 못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사를 뽑는 이제 제가 법에는 좀 지식이 약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사진이 있어요. 이사진이 있고 그 이사진에도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의 상급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심지어 학생들도 선거를 해요. 총장 선임 선거. 네, 그런데 병원에는 직원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만 참여합니까? 이사회 온리로 하는 거예요? 이사회 구성도 되게 빡치는 게 경북대학교 총장 출신 아니면 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장 출신. 자기들끼리 나이가 났어요. 쉽게 말해. 즉희들. 네, 즉희들끼리. 올해 네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정말 깨기 힘들죠. 네, 그럼요. 그래서 매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주면 파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파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또 사측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100% 받아들여주면 저희는 파업 안 합니다. 네, 직선제 하겠다. 1인 1표. 그러면 파업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인증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뭡니까? 병원 인증평가는 어떤 거예요? 매 4년마다 이제 인증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상급병원 3차, 1차, 2차에 대한 병원의 인증을 받으려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시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증평가가. 너네가 이런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지 너네를 인증해 줄게라는 개념이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매년 폐해가 뭐냐 하면 그거를 준비할 때마다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고 광을 내야 돼요. 아, 올림픽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광기본 플러스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100%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뭐 가끔 잔인한 교육청에서 보면 장학사분들이 잔인한 짓 그런 거 해요. 랜덤 질문 들고 가서 아무 선생님들한테나 물어보기. 그럼 선생님들이 그 전날 벼락치기 하나 난리 나거든요. 그걸 간호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각 간호사 그다음에 직종들도 다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있어요. 선수들을 다 뽑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인증평가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퇴근과 동시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잡혀서. 1시간, 2시간 잡혀서 이제 부서장.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 선생님의 특훈을 받아야 돼요. 특훈을 받고 이제 뭐 이거 질문에,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청소를 열나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빛이 날 정도로 해야 돼요. 아, 제가 학교 얘기했는데 이거 가장 비슷한 사례는 전투태세검열 같은 거네요, 부대. 아, 군대 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보통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게 심각하게 반노동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인증평가인가. 광고 듣기 전에 그럼 이거 하나. 병원 측이 선물이요라는 농담을 한 얘기는 뭐예요? 이게 실무교섭이라고 이제 현안 같은 걸 다루는 단위체가 있어요. 이제 단체협약, 교섭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섭 기간이었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문 보낸 게 많았어요. 뭐 자료 요청한 게 많았으니까 자료인가? 이러고 봤는데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에이, 이거 설마 개화관 아니죠? 이랬는데 계속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뭐 그래 설마 개화관 줬겠어? 이러고 딱 노조사무실에 와서 뜯어봤는데 개화관이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을 얼마나 후퇴시킨 거였는지? 개학 아니었다. 네. 개학이죠. 왜냐하면 이제 돈 들어가는 거, 각종 수당 이런 거는 다 폐지였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 플러스 기양, 이제 그 돈 들어가는 수당들 이런 거 폐지였고 연차도 유급해서 이제 무급으로 바꾸겠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일하게 하고 돈을 덜 받게 만드는 어떤 안. 그럼요. 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고 갔다. 그럼요. 그게 누구예요? 사측에 있는데 또. 농사요? 아니요. 농사는 아니고 이제 총무과 쪽에. 총무과에 계신 분이. 네. 여기까지만 밝힐게요. 이게 공공연하게 좀 알려진 기술이긴 한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녹음했던 박형득 집행위원장님이 저기 가만히 조용히 벌서듯이 앉아계시고 계신데. 저분이 베테랑이시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측 농사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요? 단협 기간에 어떻게든 노조 집행부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퍼포먼스 세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지? 모르겠어요. 저도 알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거를. 이러면 실제로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쁘면 실제로 노조 조직이 와야되기도 한다는 무슨 영국의 성과가 있나보죠. 자기들이 현장에서. 이건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상관없는 업체들에서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나니까. 중견기업이나 지금 경포태병원 같은 중공공기관이나. 꼭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는 어떤 것을 왜 현장 실무자를 시켜서 기분 나쁘게 일부러 하고 오는가. 그럼요. 선물이요라는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계약 아닙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왔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던지던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화를 못 냈어요. 찜찜해요. 진짜.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질렀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헬륨 풍선에 매달아서 죽였네요. 아 이거 퍼포먼스로. 원장실에 가도록 할게요. 시간 빨리 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던 경북도 병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빗글인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빅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오랜만이군 매화. 그 안에서 참느라 고생이 많았네. 얼마나 답답했겠어. 3일 만에 밖에 나오니 한결 상쾌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크고 좋아 보이는군. 그런데 어떻게 절 나오게 한 거죠? 몰라. 매일 매화 덕분이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건 그런 거거든. 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거? 앞으로 매일 만날 테니 기대하라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공공우순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와 만나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아까는 제가 요구를 길게 들어서 디테일을 얘기를 했고 원래 미디어를 만나면 알려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알리셔야 하는 것들은, 부장님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밀리고 있는 게 임금 실질 임금 인상이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 그리고 불법 의료 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안, 노동 계약 금지입니다. 실질 임금 인상이라는 단어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늘 오르던 회사는 그냥 일반적인 단협을 하는 거고 계속 안 오르던 회사는 제발 한 번에 올려라 라는 뜻으로 하는 거고 경북대평원은 어떤 쪽입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긴 해요. 공무원들, 공기업들 보면 나라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주잖아요. 인상률을. 그런데 저희도 공공기관이라고 저 밑에 기타 공공기관, 거기에 속한다고 또 그 이상을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5%, 6%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의 임금은 거의 1%대? 오르는 게 맞지가 않죠. 보통 이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언론의 공무원 혐오가 되게 심해졌는데 공무원 혐오의 분위기를 생각해도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에 있는 분들까지 거기에 유탄을 맞아서 월급이 안 오를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시민들은 드물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동된다. 공무원 임금에. 네, 저희도 그렇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수준은 29만 2천 원이고요. 이게 이제 물가 인상률이랑 다 따져서 나온 저희의 계산법에 의한 월 인상안이죠. 그동안은 딱 시민들이 찾아보고 싶으면 그냥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작년에 1.4% 올랐습니다. 1.4? 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0.69였나? 67% 올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1.4%로 안 올렸네? 아니, 이게 뭐지? 이러면서 봤어요. 길게 잡아 지난 10년 정도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한국에 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텼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이건 깎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저희는 거의 마이너스였죠. 경북대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인력 부족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3차 병원이고 간호등급이 1등급이긴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가장 큰 병원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요. 큰 병원이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각 부서마다 아니면 각 기계당 어떤 병원이라고 해도 환자를 보지 않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는 기계를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걸 담당하고 있겠죠. 그런데 마저도 본인 외에는 그걸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계속 줄구장창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나머지 사람이 두 배로 갈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선생님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888이 12-12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렇게들 하시나요? 네. 그 인력 자체가 지금 수 간호사. 수 선생님 할게요. 또 논칭을 좀 써야 되니까. 아까부터 썼으니까. 수 선생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그리고 교육 간호사. 각 병동당 한 명씩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0.5명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처지게 되는 거죠. 카운트가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환자를 돌보시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간호사를 갈구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1등급이라고 해서 그럼 1대 10을 무조건 봐라라고 했을 때 그럼 그 1대 10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1대 11이 되고 1대 12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저희 병원은 많이 보는 데는 15명? 16명. 네. 16명 보는 데도 있어요. 설도병원 수준하고 비슷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맙소사. 네. 그 뒤에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히스토리입니다. 국회 청원도 작년에 했는데 아직 입법 안 됐고 실제로 대통령이 한 번 이걸 브레이크를 걸었고 자기가 거부했었고. 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뱉어놓고 왜 그러신지 정말 의아하네요. 국민들은 본인이 뱉었는지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 진짜요? 아니.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대선 때 되게 많은 걸 해주겠다고 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어요. 뭐 보따리 장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경북대 병원하고 단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정부를 두들겨야 돼요. 공공기관이고 저희가 공공의료성을 강조하는 국립대 병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간호사 한 명당 실제적인 환자 수를 제한을 하자라는 거고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중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인 대학 병원들부터 우선 한번 시행해보자. 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다면 지금 정부는 가만히 해줄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떠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에다가. 정치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심지어 50%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설득이 돼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선 게 아니죠.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법을 반려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할 테이블에 앉혀야 할 주인공이 대통령밖에 안 남거든요. 경북대병원 분회와 모든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이제 깠던 거는 간호법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간호인력인권법이거든요. 간호인력인권법. 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깠던 법은 이미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나가리라는 말을 좀 써도 되나요? 다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 간호인력인권법은 살아 있어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서 제한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까지는 아직 이번 정부 안에서 만에 하나 된다면 될 수도 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렇다면 파업의 기회로 이 파업을 하면서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공의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이 의료진들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공공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계속 떠들어야겠죠. 시민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은 저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기사 보셨어요? 아버지 재산과 49제 지내는데 용 모양의 연기가 나왔던 뉴스원 기사가 나왔던. 미쳤네요. 진짜. 거의 뭐 조선시대인가요? 너무 즐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무협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네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작년에 올해 교사분들 처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듯이 작년에도 간호사 투쟁을 보고서 많은 걸 느끼신 시민들이 많은데 이제는 언론으로 찾아보기 좀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언론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바뀌어서. 네. 맞아요.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네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저는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일단 바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불법 의료 금지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죠. 네. 저희 자료로 모아놨던 게 있는데 불법 의료 플러스 갑질이 항상 동행을 하거든요. 네. 그 갑질이라는 건. 뭡니까? 교묘하게 괴롭혀요. 간호사들은. 뭐 이 간호사랑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싸웠다.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보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환자의 혈압을 재는 걸 1시간 단위로 재라. 그다음에 이 환자의 소변량을 1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나한테 보내라. 누가 시켜요? 의사가요. 의사? 네. 수 의사? 수 말고 의사. 의사가? 왜요? 의사가 괴롭히는 거죠. 무슨 감정이. 네. 너 힘들어 죽겠지. 그러면 그 힘든 거에 너 죽을 만큼 더 보태줄게. 이러면서 한 스푼 더 얹어주는 거예요. 왜요? 괴롭히는 거죠.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괴롭히는 거라고요. 왜 괴롭혀요? 자기한테 되들었잖아요. 자기랑 언쟁을 했고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 말에 토를 달았고 이런 간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괴롭혀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런 식으로 그 1시간마다 체크할 필요 없는 환자를 계속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간호사는 또 그 행위를 한다고 시간이 계속 축이 나는 거죠. 그렇게 괴롭혀서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괴롭혀서 숙련 인력이 못 견디고 나가면 자기과 손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늘 충원이 늘 된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를 근절을 하게 된다면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좀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의사 총파업 때는 지난 정권 말기에 간호사들도 동조해서 많이 나아줬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간호사 파업 때는 의사들 안 나오더라고요. 관심이 없던데요. 난 모르겠고. 파업하니? 이런 것 같던데요. 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뭔가 좀 복잡한 제재 방안을 병원 측이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심심해서 이러는 사람도 나오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협상으로 보장이 되고 부산대병원이 단협으로 이걸 보장을 받았어요. 아 부산대병원이요? 네. 그럼요. 그때 20몇일 파업을 하면서 이런 의사가 나타난다면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겠다라는 안을 냈어요. 이제 받아냈고. 그렇다면 경북대 병원도 부산대만큼의 안을 따내야겠죠. 그래야지 간호사들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의사의 갑질은 한두 해 됐던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사들끼리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다른 방법이 또 있고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전술을 한다는 거예요. 4년 차가 3년 차에게 3년 차가 2년 차에게 이런 식으로 전술을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길들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마무시하게 흡폭폭이 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수 간호사까지 같이 항의를 하게 만들어요. 수 간호사한테 나 저 간호사 사과 안 받으면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부분 파업을 한다. 부분 파업을 의도했다고 말해준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직장이고 고도 숙련 인력이 필요하니까 배우는 일도 어려운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일수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좀 더 잘 마련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없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불법 의료 근저의 TF팀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의사들을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교육 수련과라고 그 과에서 인턴이 들어오거나 하면 계도를 좀 해라. 애들이 초반부터 왔을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갑질에 대한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라고 했고 올해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승리하면서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슈 단어였어가지고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 이거 진짜 한다는 건가요? 경북대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이 이제 좀 나왔었고 이제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부터 시행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서에도 이런 내용이 다 실려 있어요. 이런 걸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렇다면 병원 측이 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에 지적당해서 경영평가에 지적당해서. 핑계되고 싶을 때. 핑계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노조를 좀 와해시키고 쓰리슬쩍 넣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는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고 싶은 거고 올해도 이 노동계약에 대한 걸 저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나서게 될 예정이겠죠. 좋은 개혁이든 나쁜 개혁이든 일단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럼요. 주 69시간제 말실수라고 뭐 다시 주어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프랑스랑 독일이 이렇게 한다라면서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서유럽이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노용시간을 지켜주지 않는 문화에서는 그냥 크런치 전용 야근 전용 법안이 될 텐데 이게 이걸 아마 도입하면 공공기관부터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최초로 직격탄 맞는 곳들 중에 하나가 경북대 병원이 되겠어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죠. 그러면 가장 당기기 쉬운 안이에요. 이 근로시간 계좌 저축제는. 그러면 너네 좀 모았다가 쉬어. 이러면 모았다가요? 이러면 또 처음에 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한 달 동안 여행 가야지. 나 터키 갈까? 제주도 갈까? 어디 가지?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대체직은 누구죠?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부서에서도 이제 거의 마녀사냥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한 달 갔다고 과장님들 같은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할 때 지금 경북대방원의 패턴을 보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이고 그럼요. 아니면 수가 괴롭힐 것이고 그럼요. 저는 반말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죠.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해. 파업은 할 겁니다. 아니요. 100% 받아주면 늘 얘기해지면 100% 받아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섭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요. 진행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약간 정부를 타는 건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정부 바뀐 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병원 측도 약간은 좀 뗀 뗀한 스탠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게 잘 없네요.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요. 하지만 전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이상해졌다. 그때도 말 잘 듣던 거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이시죠? 저 맞다. 그래도 이건 궁금해요. 확실히 이 방송 계속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큰 병원을 아파서 갔다 와 봐야 노동 현장의 진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럼 가야 하는 곳들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죽집 이런 걸 제외하면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러 다니고. 그럼요. 정말 대학병원의 엑스레이실은 제가 본 가장 바쁜 곳들 중에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에 사진 찍는 데 도중에 제일 바쁜데예요. 7개, 8개 방에서 이분들이 쉬지 않고 인간을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하거든요. 인간을 옮겼다. 인간 옮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 적은 사람이 계속 그걸 해야 되니까일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느껴집니다. 사람 이름 써 있는 거 이렇게 쭉 보고 이 인력 스페어 없네? 조금만 눈치 있어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바쁜데 이름이 마카로 써 있으면 스페어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린트물로 써 있고 큰 종이에 딱 붙어 있으면 다른 인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세 명 써 있는데 세 봤어요. 세 명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 휴가 못 가나 봐. 여기는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당 직원이 들어와요. 사람 수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고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건 딱 그만큼의 인워만 뽑아놨어요. 그렇다는 건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입장으로서도 아시죠? 내가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내가 후다닥 갈아입고 빨리 가야지. 그렇죠. 큰일 난다. 여기서 늦장 부리잖아요. 눈총을 얼마나 무시하게 받아요. 내가 다음 환자한테 눈총 받죠. 맞아요. 맞아요. 빨리 안 나오냐고 막 난리 나요. 진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더 많은 분들이 왜 포합을 하는지 알아주셨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시간을 후딱 채워 버렸습니다. 벌써요? 저기 노조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북대병원은 중구의 시청에 있는 거기? 네. 거기죠. 거기죠. 칠곡에 있는 거 말고. 네네. 칠곡을 아시네요. 그러니까 칠곡 경북대병원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길 잘못 들면 그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서울 사람은. 거기 마운틴 뷰가 기가 막혀요. 그렇더군요. 네네. 중구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도 파업 때 행사가 있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일. 10월 10일 저녁에 저희가 파업 전야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 10일날. 네네. 그래서 그때 축제처럼 할 예정인데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구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밌게 꾸며놨어요. 아, 그래요? 뭐. 저는 지폐가. 수간호사에게 갈굼당하기 체험 모용했네요. 아, 한 번 꾸며볼까요? 준비해 주세요. 네. 인기 폭발할 것 같아요. 네. 이거 한 5분 견디면 상품 주고. 한 번 꾸며볼게요. 네. 문득 도쿄에서 봤던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생각납니다.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축제처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10월 10일날 경북대병원 본교 캠퍼스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각종 공연과 재미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북대병원 외래 아니고 내원 계속 하셔야 되는, 외래 중에서 내원하셔야 되는 분들이 파업 기간에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까? 아, 주의해 주실 거.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응급실에 오시면 돼요. 처리한다? 응급실은 처리한다? 네. 응급실에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웬만한 건 외래에서 아마 조정을 다 할 거예요. 조정을 할 거라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대한민국 대학병원의 외래에 일정 짜는 능력은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그럼요. 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몰라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급하시면 응급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시면 돼요. 대처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공병원이고요. 네. 파업을 응원하시고 싶으셔도 당장 어디가 터졌어도 그대로 경북대 병원 가시면 되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변혜경 조직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영 소장과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